김일성 동지께서는 항일부장 부생식에 몸소 전선하신 주체의 군사천법과 연구소를 현대전의 요구에 맞게 능숙이 활용하시어 인민군대를 연전연승회로 이끄시었습니다. 김일성 동지께서는 항일부장의 군사천법과 연구소를 현대전의 요구에 맞게 변환되어 반만의 군사에 없었던 강성권익의 새 시대가 펼쳐질 수 있었습니다. 김일성 동지께서는 항일부장의 군사천법과 연구소를 현대전의 요구를 현대전의 요구를 현대전의 요구를 현대전의 요구를 현대전의 요구를 현대전의 요구에 맞게 김일성 동지의 요구를 현대전의 요구를 현대전의 요구에 맞게